어휴 여기는 추락위험지구 6번 나한봉 715봉 암능 그거 써있네 상당히 하여간 추락위험지구라네 조심조심 내려가야겠네 어 지금 기껏해 요렇게 밖에 안 내려가는데 하여간 715봉이니깐 715봉인가 본데 저기는 715봉은 은근히 높은거야 상당히 오싹한 곳이네 여기가 오싹오싹한 곳이야 조금만 내려가고 오싹오싹하는 곳이네 오싹오싹 아 여기는 더 단단하네 더 튼튼해 저기보다 하건 굳세어라 금순아 옛날 이야기 아 사람들 소리 난다 저 사람들한테 의상능선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 방향이 아니 이 봉우리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쪼록 가는게 의상능선이라고 말해줄거 같으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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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싹오싹 근데 이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낫네 내려가는 거니까 올라오고 올라가는게 힘든거지 내려가는거는 뭐 그럭저럭이네 아이고 촬영 그만 하여간 지금 715봉을 향해 가지고 들어가는 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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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